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,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.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서 함께 오늘 시장 공략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미루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뵙네요. 네. 오늘 시장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,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알테오젠, 에이펙트, 오로스 테크놀로지, 그리고 코트 테크놀로지, 바이오, IT, 방산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 종목 중에 몇 가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? 네, 일단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일단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HDM이란지, 그리고 CX에 이쪽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어쨌든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 HDM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HBM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진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, 참고서 말씀을 드리면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HBM이 전체 HDM 시장에서 올해는 9% 정도인데 내년에 한 18% 정도 넘어가게 되면서 올해 대비해서 거의 100%가 넘는 성장을 봐야 되겠죠. 18%이긴 하지만 9%에서 18%까지 간단한 점을 보게 된다면 100%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같은 화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미래를 보게 되면 2020년, 207년 같은 경우에 HBM 시장이 50억 달러 정도, 원활한 6조가 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이제 앞으로 AI 시장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 속에서 HBM이 한 역할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렇다 보니까 이 HBM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상당히 가습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심에 SK하이스가 있고, SK하이스가 선두를 다니는 구간 속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추격하는 양상인데요.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들이 파운드리 시장도 그렇고, 지금 하이엔드 디렘 시장도 그렇고, 약간은 이제 경쟁어처를 대비해서 늦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, 2024년도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뒤처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하이엔드 디렘 쪽에서 하이엔드 디렘 쪽에서 따라잡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엔비디아 쪽으로 HBM3 그리고 HBM3E 제품 적합성 테스트를 마무리가 지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최소 성능 요구치에 부합을 한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공급처 다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, 삼성자 같은 경우 수율, 발열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밴드에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공급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첫 번째 퀄 테스트에서 이제 걸렸던 부분들이 이제 수율, 발열 문제가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장비를 납품을 받게 되면서 조금 이제 힘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수율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장비를 제가 납품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,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 검사 장비라는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량을 빨리 걸어내고, 덜어내고, 또 수율을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,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 차근의 주가 흐름도 괜찮고, 그리고 어제 상승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, 뭐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.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지만은, 그중에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,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한번 체크해봤고, 또 한 종목 어떤 종목 보십니까? 또 한 종목은 이제 방산 쪽에서 코치 테크놀로지 좀 볼 건데요. 아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, 좀 투세 시장으로 이제 방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에 이제 바닷건에서 이제 조금 들썩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, 그리고 추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일단 방산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폴란드 쪽을 보게 되면서 동유럽,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중동, 이제 앞으로 미국 쪽까지 일단은 진행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. 일단 코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언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품절 시장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폴란드 쪽 뉴스를 한번 말씀드려보게 되면은, 일단은 이제 그 신임 폴란드 총리가 이제 이전 정부에서 체크해졌던 이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어찌 보면은 이 정부, 이 정권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이 정부가 맺었던 어떤 계약에 대해서 조금은 리스크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좀, 왜냐하면은 이 뒤집어질 가능성, 결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당일에다 싶은 얘기가 전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폴란드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계약 규모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폴란드였던 기존에 있던 계약 플러스 루마니아 쪽 같은 경우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좀 유럽 전반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와 상당히 끈끈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 쪽 같은 경우도 앞으로 K2라든지 K9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계약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그리고 이제 코치 테크놀로시 같은 경우 주 고객사가 LIG 넥스원인데요.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제 청궁투 이쪽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청궁투 수출 계약이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만약에 대제된다면 코치 테크놀로시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무기층에 들어가는 어떤 컴퓨터 장비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이라든지 이쪽을 통해 가지고 LH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제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나 에러스페스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뭐 K2라든지 뭐 정궁투라든지 이런 무기수출 계약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코치 테크놀로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976 정도 수장구를 확보를 하고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안전된 실적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이렇게 방산주와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씩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